최근 일본에서는 치사율이 30%에 이른 감염병인 연쇄상구근 독성쇼크증후군 STSS가 극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의 외신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일본에서는 378건의 독성쇼크증후군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감염병은 일본의 47개 현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폐활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는 2024년 감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립감염병 연구소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감염병은 주로 50세 미만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쇄상구균 환원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주로 어린이에게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심각한 학병증과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연쇄상구균은 비말, 신체접촉, 손발의 상처 등을 통해 전파되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전파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도 이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상처를 통한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말을 통한 감염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이미 존재하던 질병이라면서 과도한 염려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수술상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국에 이어 이제는 일본인가? 아주 양쪽에서 난리 부르스네. 한국도 곧 퍼지겠네. 일본인들도 많이 와있지만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니? 치사율이 30%면 전염성이 보통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전염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